반사마를 한번 초대해보죠 반사마!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옳지 나왔어 가자고 반사마 한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두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지? 2회차 가기 전에 소울템으로 다 교환하고 가나요? 저는 2회차를 안 갈 것 같습니다 1회차만 2회차만 하고 마무리 될 것 같아 2회차 갈 때 소울 그거 다크소울은 소울 딱히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지? 여러 무기를 써보고 싶으시면 교환해서 무기로 써도 되고 굳이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바꿔서 가면 되죠 굳이 다 아 아야 맛있다 이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야 물량 하나 먹고 어 야잇 야이 양심아 양심도 없는거 사 어? 야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러 어 난 밥도 아니고 그냥 환트 하나 먹었는데 왜 왜 그리 때렸어 어 그래지 에이 왜 그래지 바로 홀트 너만 믿는다 어? 오케이 바로 평사를 딱 어 1대 극질타임 양심치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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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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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건 안맞지 인마 쪼론 내가 맡을게 어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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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맡할래 쪼를 그럼 내가 보수를 맡을게 어허 그렇죠 만약 레벅이 부족하다면 그럴때 써도 되고 소울은 네 딱히 뭐 언제 써야한다 이런건 없읍니다 자기가 필요할때 쓰시면 됩니다 어 이번엔 반호트 죽지않겠지 어? 좋아 너만 믿으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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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방패좀 어떻게 좀 해봐라 방패좀 어 어허 어허 어서오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오홓 어허 아 어허 보좌 형님 자리를 노려라 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반사마를 무리 없이 살렸습니다 고생했어 반사마 다음에 보자고 예 우리가 다음에 또 본 날이 있을거야 기다리마 에 불본하실거면 순수 혈질 캐릭터 해주세요 그게 뭐야? 어? 혈질 캐릭터가 뭐야? 몰라 그러니까 불본할지 아직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아직 다크송을 끝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불본도 하긴 할건데 그전에 공포게임 할수도 있다니까 아웃러스트 할까 진짜 아웃러스트 나 그거 게임하다가 진짜 심장병 결리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 총으로 혈질 캐릭터가 총으로 하는거야 총은 제가 또 한사발 쏘죠 불본요 할만합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다크소울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다크소울보다는 쉽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사람말로는 또 다크소울보다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적 말대로 보면 다크소울이 다크소울이 더 어렵다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애 녹색꽃 가자고 불본은 좀 템포 게임이 스피드 템포 이런게 좀 빠르죠 파스티스트 하죠 아주 주문기업 이거 별로다 이거 마법 데미지도 별로 안나오고 이거 거짓마법이야 이거 넣지마 이거 써 잘해 톱이 이뻐 어 그래요 그때도 무기 대부분 무기 많이 써봤는데 이번엔 뭘 뭘로 하지 프롬은 원거리를 싫어해 어 그건 인정 근거리 근거리를 좋아합니다 뭐라고? 잠깐만 총기 너프 먹었... 진짜? 총기가 너프 먹었어요? 블러드먼? 나 블러드먼 한동안 안해서 모르는데 뭐 너프까지 먹었어? 이제 해도해도 안되니까 이제 벨로맨 걸 너프 시킵니다 총 그거 데미지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너프를 시켜 응? 대포? 대포는 확실히 너프 먹었어? 크으... 아니 좀 그... 게이머들이 유저들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만 프롬소프트는 응? 조금만 좀 꼼수를 좀 게임 내에 꼼수를 발견하면 예지없이 패치를 하는 우리 프롬소프트님들 사랑합니다 다크소울3 빨리 내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음 예 아예 너프 좋아요 너프해도 좋아 예 다크소울3 빨리 내주세요 아니면 그거 불본 그 확장팩 나올때 되지 않았어요? 어? 불본 확장팩도 나올만 한데 왜 안나오지 어 다크소울3 풀4로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풀4 엑스박스1 PC 이렇게 차세대기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 다크소울3는 만들고 있다는데 그냥 데몬즈처럼 안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설마 설마 어 다크소울3는 멀티플레어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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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임마 아 저거 먹어야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다 우선 때려잡고 예 자 요렇게만 죽이고 쓱쌍 먹고 인간쇼쌍 먹고 다시 나가는겁니다 따라오진 않겠지 그렇지 자 이리오니라 공포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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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해야하는데 아 쓰읍 어떤 공포게임이 진짜 예 화끈할지 에 아유 에 쓰읍 공포게임 공포게임 뭐가 뭐가 재밌을까 쓰읍 이제 언틸돈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어 데몬쥬요 데몬쥬 데몬쥬 재밌습니다 어 네 어서오세요 쓰읍 쓰읍 아 독점 독점으로 내라고? 설마 헌 어 네 에 응? 그래 독점으로 내지는 않을거야 아마 PC랑 근데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다크소울2처럼 콘솔이 먼저 나오고 엑스박스1이랑 플스4랑 먼저 나오고 PC가 한 한달 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? 다크소울2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3도 아마 그냥 이거는 확정된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콘솔 사고 몰라 이번에 콘솔이 만약에 PC하고 똑같은 버전으로 나온다면 굳이 PC로 넘어갈 필요 없죠 그때는 PC가 60프레임을 지원해서 내가 PC로 넘어간거고 만약에 이제 똑같이 PC도 30프레임이다 아니 뭔가 뭐 콘솔하고 사양이 똑같다 그러면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죠 누가 좀 로맨스 그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또 복장이 또 신상 복장이 안나오네 어? 새로운 복장이 한번 또 어이야 사이드 스텝을 가면 어? 어? 아 니 왜 안죽어 싹 피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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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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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게임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콘솔 기준으로 만들고 그 다음 PC로 넘어가니까 사양이 좋으니까 게임 성능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? 반대로 생각해서 음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작자만 알고 있겠죠 어떤 플랫폼을 기준으로 게임을 제작하는지 자 뭐꼬 용해부적 다크 소울3 다크 소울3 나오면 진짜 진짜 재밌을 것 같애 아 근데 좀 불안하기도 해 에 블러드본 에 그 짝 날까봐 어 블러드본이 참 재밌긴 재밌는데 PVP가 영 맘에 안들어서 PVP는 진짜 다크 소울2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2나 아니면 1도 괜찮아 에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재밌을 것 같아 뭐가요 뭐가요 다크 소울3는 화톱불을 아무데나 만들 수 있다고? 진짜? 어? 화톱불을 아무데나 만들 수 있어? 어? 말도 안돼 5미터 간격으로 만들어도 되는거야? 어? 한발짝 꼽고 화톱불 두발짝 꼽고 화톱불 화톱불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거야? 하하 어? 5미터 간격으로? 이거는 뭐 에 에 세이브랑 똑같은데 그니까 이건 이건 그건 아닌데 어? 한발짝 꼽고 예 와톱불 두발짝 꼽고 와톱불 아 뭘 받쳐서 만드는거야? 아 만드는데 뭔가 강한 페널티가 있는거야? 야 복잡하다 오 오 이 친구 정신차려 이 친구야 자 죽여 죽어요 하얀 나라를 보았니? 맞았어 자 죽여 죽어요 어이 피해 죽어 두 손 먹고 어 아파 임마 아 수확 피해 죽어 나도 마법 있거든 응? 나도 마법 있거든 좋았어 아 데모 영상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거 한번 보고싶은데 국내에 나오기 전에 외국에서 먼저 아니야 아니야 그건 동시 그겁니다 에 그 전세계에 동시 발매라고 해야하나 에 뭐 어느 나라 먼저 발전 발매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다코서울은 에 에 항상 항상 그 전세계에 동시 발매했습니다 똑같애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똑같이 나옵니다 게임은 저쪽이 뭐 아 여기 뭐여 야 야 죽어 임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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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선 때리고 또 한번 쫙 피해 죽어 아 뭐이리 많아 이거 응? 어디 많아 이거 응? 물량하나면 어디가 어디서 쏘는거에요 누가 저희 잡것이 응? 저기서 쏘고 있었어요? 이리와 이리와 응? 빈장해라 오이 숨어서 에 마법을 그냥 어 뭐야 또 어디서 날리 아 나 어 외국인들은 한국인보다 게임을 못하죠 그럼? 그건 아닌거 같애 에 아 그만 때려라 야 야 뭐 화살을 그냥 하늘 끝까지 날려볼래? 어허 나 참 이리와 너가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쏜다 좋아 죽이고 호호호 아까 피하고 어 나르바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못하진 않을걸요? 그냥 뭐라고 해야지 한국에도 모든 사람이 다 게임을 잘하는건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거 아닐까요?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잘해보이고 뭐 또 게임 못하는 사람이 하면 또 못해보이고 그런거지 자 죽이고 아 한국사람이 게임만 미친듯이라서 그건 아니에요 어 아 뭐 저기도 있네 아우 이 묵은데기들 그만 때려 어? 최소 로비옷이야 좋았어 우선 먹고 여기도 뭔가 있을텐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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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죽이고 아 하여튼 다크소울 3가 저도 하여튼 빨리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을 같아 어 얘는 또 왜 여기있대 어? 어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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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여기 아닌데? 어? 아저씨 내가 어디서 내가 그 동그란 데서 봤는데 동그란 데서 여기 아니잖아 아저씨 집 어? 어? 아저씨 집 여기 아닌데 내가 아는데 아저씨 집 어? 내가 자주 놀러가 봐서 알아 아저씨 집 어딘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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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저씨 집 어딘지 아는데 왜 여기있어 아저씨 어?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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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사망했어 어? 어? 아이구야 어떡해 아야야 아저씨 진짜 어허 어허 야 잘못했어 내가 어? 잠깐 물량 하나만 올거야 자 어? 피하고 어? 꼭 두 대씩 좋았어 세대 여식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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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좋아 나도 두 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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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인마 자 피해주고 자 또 두 대 좋았어 이리와 한 대 맞자 막아봐 어! 한 대 한 대 한 대 어허 어 야 야 나의 필살기를 막으면 어떻게 해 어허 막지 말라고 어허 아 아 가만히 있어 으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쫌 노데스 노데스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예 추천 추천 예 추천 추천하기는 힘든 노데스 노아토플 하하하 어 너무 어려워 나도 해봐서 알거든 끝 진짜 노데스 노아토플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노데스 노아토플이 아 또 도와줌마 또 발사했다 어 내가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아 왜 인간이 인간이 할만한게 아닙니다 자 우선 죽이고 어 피하고 물량 하나 먹고 어 저 피하고 어 이리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죽어 임마 됐지 없지 아 저 뒤 저기도 있네 저 뭔데이 하하하 아 유튜브에서 재밌게 봤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 예 그거 보시면은 제가 예 분노의 그 그 분노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김메탈의 분노의 외침을 예 노데스 노아토플 영상 보시면은 아 아 네 어서오세요 에브님 어서오세요 오 오 좋아 아 니는 이걸로 죽이자 오 오 오 아 이거 데미 잘 들었는데 와 데미 좋다 이거 야 어 어 깨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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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냐 어 맛있냐 맛있냐고 하하하 아 네 어서오세요 신사무엠님도 어서오세요 아 진짜 이게 하마칭 하하하 아 아 이런데서 죽으면 안되는데 어 왜 자꾸 이런데서 죽지 자 다시 힘기일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지 뭐 예 저까지 가는거 뭐 조금 예 어려울수도 있지만 네 되게 충분합니다 오 야 이거 뭐야 아이템 나왔냐 자 우선 먹고 그럼 아니네 메세지네 자 그러고 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죽어 인마 좋아요 어 아 여기 암의 재단이야 아니야 여긴 뭐 예 그다지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여기도 네 아까 전에 저 실수로 예 리치를 잘못되는 바람에 한번 죽었을 뿐입니다 자 죽이고 어 어